이거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가면 너무 약끼리꼬 이렇게 너무 만들기 쉬워가지고 다 노덕노덕 하자는까? 가볍게 올리면 안 되겠는데 이거 왜? 내 장사 한게 아우 예 안녕하세요 가연이가 지금 레오 가지고 난 뒤부터 할부로 먹으신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레오 좀 봐달라고 하고 가연이랑 첫 술먹방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햄버기 마냥 했는데 햄버기가 아 술 말리는 중 하면서 술 먹고 싶다 해가지고 햄버기를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와아 아는 친구 있어가지고 수치박은 미작가야 그래갖고 하이보로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하이보로이 아닌 진저 하이보로 오다스 하이보로 진저 하이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연이랑 저번에 집에서 맥주 한 캔 먹으면 술 먹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 진지 근데 오늘 술 취할 거야? 오랜만에 몸 취하지 않겠나? 사져도 안 되겠나? 헐쩍하이냐? 마트에 장 보면서 뭐 가연이 이거 뭐 세무총합이랑 으악 이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요거 몇 개 사왔거든요 아 야 나 햄버기 니 양주 한 개씩이나? 야 내 순대가 개좋아니 어떻게 알았음? 리졸라고 생각하고 가연이 구경을 넣었으면 되는 게 맞아맞아 진저 에일드 부던사이 진저 에일드 마트에 한 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스키는 자.. 자메손 아.. 신우는 저저도 돼 아 제임슨이네 제임슨 자메손 하하하하하하 이 시국은 어른 영수 신입은 그래비가 신고 어? 딸기 왜.. 이거 상했다 아니다 여름 딸기 이거 하얀 건데? 하얀 딸기 아우 레이머 하이고는 진저가 존나 맛있어요 일본에서 먹었는데 와 진짜 내가 그때 기질 것 같대 내가 빼고 다 먹었잖아 온라 앨발데 내가 못 먹으니까 오늘 하늘 풀랑 오늘 일 알았음? 야 나 존나가 먹어 나 맡겨야지 나 나 알발더라 어 오늘 오늘 일탈 한 번 해라 일탈 말 좀 일탈 좀 할게 어 한 단독 많이 넣어 아이고 슬슬 야 이거 어른 무조건 쿨로 쿨로 된다더라고 쿨로 최하의 맛있대 어 페퍼록 스타일도 그렇잖아 이런 거 안 태워먹고 먹다고 그래 난 원래 난 스트레이트인데 이거 하이볼이 아닌데 이거 카드주 때문에 어쩌면 먹는 거니 내가 원래 스트레이트니 불이야 아기는 어디 아시는데 아기는 저 압살카치입니다 아 설마인데 마갈리 한 잔 하고 있겠네 아 서주이다 하하하하하하 살고 있는 게 웃긴다 카네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하이볼이 진짜 좋은 게 뭐 튀김 회 오마한테 다 잘 어울리더라구요 아이는 살 다 빠졌네 가는데 아이고 하하 보험 가고 멋있는 걸 한다 아닙니까 계획은 점점 쥐고 있다 누구 암튼 암간은 좀 쪼도 된다 아이가 근데 다 전동하려고 문철이가 햄버기랑 성민아 온 거 아니고 우린 더 쓰레기 되는 느낌이라고 제발 나갈러 가면 좋겠는데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3분의 1 정도 태어낫겠습니다 좀 더 태어나도 돼 그건 일반인 기준이야 1-3이라고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위스키는 무조건 이걸로 하래 근데 이게 이게 낫대 안그러면 산토리를 사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더라구요 여러분들 과학시아 선물인가 하더라 그래야 맛있대 아이고 너무 많이 넣어 아니다 이게 술이 막 귀여워 그냥 그걸로 술이 일반인 기준이야 근데 밑에 위스키는 많이 넣어 없고 근데 냄새가 뒤진다 레몬 이렇게 하면 젓가락으로 톡톡톡 섞어 보면 될걸 그럼 될 것 같다 토니고터도 맛있는데 토니고터보다는 진자에일이 좀 고소하는 느낌 난 느낌 이야 냄새 개 좋다 밖에서 사 먹을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칩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기훈 이게 3500원이고 이게 진자에일이 6개 3000원이면 거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단가적으로 괜찮은가 술집에서는 먹을 수 있나? 야 이거 고생했다 맛있나 먹어봐봐봐 미세를 봐야 수가 있어 과연 갑자기 취해가지고 톡 사러질 수 있다 이거 지근다 이거 도쿄빈 맛인데? 주 오, 이빨 안 시리? 되게 좋아. 야 근데, 존나 맛있어. 먹어볼게요. 오, 술이 맛있어? 야, 진짜 맛있는데? 오, 존나 맛있어. 야, 우리 술집에 그때 먹었거든, 근데, 나는 요새 술집 가면 하이브리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맛없는 줄 알았다? 진짜 덥다. 아니, 위스키가 비싸서 술은 많이 안 넣네. 하이브리 비가 밍밍하더라고. 존나 맛있는데? 야, 이거 많이 맛있다. 나는 이빨 또 배가 가고도 연식보다 많았던 것 같아. 야, 이거 존댄다. 또 햄 수족 메타도 가겠구만. 하, 나 우어어!!! 으어어어어!!! 그사집 주문다 뭉치자께야, 씨.. 이불리 있는 게 너무 많아. 아, 씨, 다 기억이. 이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미 가면 너무 야끼 입고 이렇게 가고. 너무 만들기 쉬워 갖고 다 너 또 나도 하지 않을까? 그것도 불리면 되겠는데. 왜? 내가 장사하기에. 내 장사 오픈하면 올 거야.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 안 좋지? 맞지? 오케이. 도쿄에서 먹는 맛이 참 똑같은데 진짜? 진짜? 응. 오케이 서른 살 꼬맹이는 원샷 아닌가? 원샷 됐어. 아 너무 차갑다 근데. 아니 근데 뭐지? 어 자유가 좀 느껴져? 치킨 말까? 치킨 그냥. 솔직하게. 음.. 오늘 빨리 치워야겠다. 어떻게 좀 치킨 먹는 느낌인데? 아닌가? 니날까지 술은 껴안다 뭐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한 케이스야. 엄마 쩐다 그래서 또. 애님 그거 보고 있겠어. 피자 먹으세. 근데 뭐야? 그 요즘 식어서. 아 식은 피자 맛있다. 혜나 이거 6개월부터 먹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이네? 근데 옛날에 문채가 피자 먹을 때. 내가 샀는데 내가 더 많이 먹고 없을 때. 그때 치킨 말 돈은 없을 때 아이가. 한 입 먹고 문자 잠시 한씩 가서 이래 해놓으니까 문자에 모르대. 방에 들어가서 깨쳐먹었다 아이가. 모르대가 한 일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문자에는 이제 보면서 뭐하는 거지? 이런 거 얘기했지. 귀엽다 근데. 야 존나 많이 먹고 싶더라. 동물의 순성처럼. 그치? 신기하네. 전쟁이 일본어들이 맛있다고? 형님 이거 일본만 돌려줄 수 있어. 어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일찍하잖아 근데.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척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 돌리는 거 알지? 근데 이 사람 돌리는 거 알지? 아 이 사람 하면 안 되나? 아 이 사람 하면 안 되나? 이거 넣어서 돌리는 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어 피자 올려서 돌리면 안 되나? 아 네티는 법이에요. 얘가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아프? 아프? 아픈 거 아니? 아프다. 이거 내 때만 더 올 거야 얘가 아파. 그렇다. 아프다. 뜨겁성 아니고? 쟤 하는 거. 뭐 봐. 존댄다. 미얀마. 쩐다. 안 흘리는 맛인데? 너무 나. 김에 팔꿈치네. 아프다. 아프다. 지금은 애를 맡기려고 하지 말고 애들은 때가 있어요 하시는데 아 보는 거 힘들어 해갖고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갖고 뭐 하루 일을 같이 방송하는데 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작업 제가 이럴 거 없다. 때가 따로 술 작업이라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딱 묶여지더라. 애기 딱 낳고 내가 뭘 하든 뭘 찍든 뭘 하든 집중되지? 흠수충들이. 그렇지.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좀 더더운 느낌이지. 잘못된 거면 사실 뭐 저희도 바로 피드백 봤지만 그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진짜. 스토리에 하트나 눌러도 있어. 내가 원래 그런 거 확인 절대 안 하거든. 스토리에 하트 누르고 이런 거. 외우 사진에 누가 하트를 눌렀다. 아이고 절대 안 누르더라. 내가 상남자 아니다. 인덕이는 애기, 강아지, 귀여운 걸 알 필요 안 좋은다. 호나. 세상에 자기가 제일 귀여운 줄 알기 때문에. 호나. 우리 레고 남자 손가락으로 와 잘 못 누른데 임마. 좋아해 우리 어디에 있노. 따라해 임마. 야 너희는 가면 레고 좀 크면은 공부 좀 많이 시킬 거이? 학교는 저도 못 하고 싶다. 그런 욕심. 레고가 나 이거 사자 달면 죽인다. 맛은 있겠다. 변호사, 의사. 근데 바라지 않는다. 변호사 의사야. 출린다. 바라한다 임마. 와와와와. 나는 뭐 검사. 검사. 아니 그 검사 말고. 어. 검성사. 점검은 검사 이런 거 얘기지. 나는 바로 사파리로 포가하라구만. 주체하네 지금. 요즘 도수가 센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니 난 조금 약간 약간. 어? 이거 소 40도래. 근데 어차피 해석하니까. 40도면 양주 이상다면서. 뭔데? 응? 이거 대강주. 아 이거 양주가? 비식이라네. 다른 분? 니가 알아봤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 우리 막 어르신들 보면. 외국에도 양놈 양놈이 크잖아. 어. 아 왜 알지? 양념 알지? 양주! 먹염도! 양주. 내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랑 똑같네? 형 양주하니까. 어우 비슷하네. 애는 누가 봐주고 있나요? 하시는데 휴식을 뵙보고 있던 강민이 형. 레오한테 강민이 형 내 선배라 했거든. 내 최애님이라고 하니까. 어르신 진짜입니다. 귀식하네 얘 하면서. 1년부터 많이 보더라. 집중해갖고. 자리심 좋대네 와. 당연히 오늘 와니 예쁜데. 다 나왔나 이만 맨날 예쁜데. 제우선생님 미치겠다. 마을은 꼬리 아니까. 하얘이의 레오의 부른 모습. 야 많이 살았을 거 많이 꼴리대. 1년동안 이제 관계 없으니까. 근데 그럴 듯 충분해. 야 1년을 어떻게 참고. 뒤진다 좀. 나는 절대 못 참는다. 아 못 참 왜 할 거네. 나는 솔직히 못 참아서. 체력. 요추. 슛. 자. 왜 못 사고 없나? 그래 물 좀 빼고 올게이. 가시나 물 좀 빼고 올게. 먹어. 쓰지 마라 얘도. 네. 우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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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생각보다 소장하고 싶다. пов심한 grey. 고맙습니다. 그러마 войн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